칙칙한 피부를 위한 스텝 바이 스텝 불가리안 로즈 폼 클렌저는 농축된 다마스크 장미 오일이 들어있는데 오일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가 5에서 7톤이나 필요하다고 해요 병풀 추출물,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페퍼민트 추출물 유칼리투스 추출물, 캐모마일코 추출물과 같은 자연유래 성분이 99%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용법은 스텝 1. 폼 클렌저를 2에서 3회 펌핑해 풍성한 거품을 내주세요 스텝 2. 얼굴 전체에 풍성한 거품으로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스텝 3.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그러면 효과는 은은한 장미향으로 산뜻하게 생기충전을 싱그러운 장미수로 피부를 촉촉하게 풍성한 거품으로 각질과 피지 정돈까지 할 수 있어요 싱그러운 장미를 가득 담은 에센어브 불가리안 로즈 폼 클렌저 센텔락 65 그린티팩은 생 녹차잎, 병풀 추출물,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과 같은 순한 자연성분들로 만들었어요 특히 진정에 도움을 주는 병풀 추출물이 65%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용법은 스텝 1. 세안 후에 적당량을 눈가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펴 발라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스텝 2. 부드럽게 문지르며 미온수로 깔끔하게 씻어내주세요 그러면 효과는 단 1회 사용만으로 92%의 초미세먼지 세정 효과와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클릭 효과 그리고 생 녹차잎을 갈아 넣어 수분 가득한 피부를 얻을 수 있어요 생 녹차잎을 가득 담은 퓨어헬스 센텔라 65 그린티팩 CL4 프리미엄 브라이트닝 10억톤 앰플은 비타민 나무라고도 불리는 산자나무수와 인삼 열매 아위버섯 감초 복련 추출물 재료들로 영양을 듬뿍 담았어요 산자나무수와 나이어신 마이드 성분이 피부를 환하게 가꿔줄거에요 그러면 사용법은 스텝 1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스텝 2 안전캡과 몸통을 잡고 부러뜨려주세요 그리고 분리된 조각은 버리고 안전캡을 앰플 용기에 다시 끼워주세요 스텝 3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톡톡 발라주세요 스텝 4 사용 후에 남은 앰플은 받침대에 고정에 다시 사용하세요 그러면 효과는 칙칙한 피부의 고농축의 영양과 화사한 피부톤 생기넘치는 탄력 뿐만 아니라 강력한 피부 보호막을 선사해줘요 비타민 나무에 고농축 영양을 가득 담은 CF 프리미엄 브라이트닝 10억톤 앰플 BRTC V10 멀티리프트 슬림핑팩은 비타민 나무 추출물, 오렌지 껍질 오일, 브로콜리 추출물, 병풀 추출물 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0가지 비타민 특허 성분을 함유한 멀티바이탈포스 비타민 흡수를 돕는 비타펩타이드가 들어있어서 비타민 폭탄 그 자체에요 그래서 사용법은 스텝 1 저녁 세안 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스텝 2 비타민 캡슐이 피부에 닿으면 자연스럽게 녹을 거에요 스텝 3 꿀잠 자세요 그러면 효과는 피부의 맑은 빛과 탱글탱글함 뿐만 아니라 메마른 피부의 수분과 활력 생기를 되찾아줘요 톡톡 터지는 비타민 캡슐을 가득 담은 BRTC V10 멀티리프트 슬림핑팩 전화시장 뱅 뱅